자 15번부터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정답률이 너무 낮아 얘들아. 이거 15번인데 15번은 객관식의 4점 두 번째 문항이죠. 객관식인데 정답률 50%가 안 돼. 응용문제라 그런 거 같지 않니? 아니야. 응용문제 아니고 개념문제야. 개념문제. 개념문제라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얘들아. 우리가 이미 삼각함수를 중학교 때 공부한 삼각비에서부터 더 나아갔어요. 삼각비는 삼각형에서 하는 거잖아. 그쵸? 삼각형에서 하는 거야. 아이 또 써주자. 개념학습한다 치고 쓰자. 삼각비는 삼각비는 삼각형에서 하는 거지. 삼각형에서. 자 어디서 한다? 삼각형에서 한다. 삼각형은 지가 아무리 각이 커봐야 한각이 180도를 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삼각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다 예각이야. 삼각형은 전부 예각의 범위에서만. 예각. 예각의 범위에서만. 자 근데 삼각함수는 이것은 이건 광활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위에서 합니다. 원위의 점. 그리고 각은 있잖아요. 그냥 실수 전체. 우리가 이제 이걸 라디안이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실수 전체를 확장시켰잖아. 사실 그쵸? 이것은 누적된 회전하는 각이잖아. 회전하는 각.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것은 실수 전체의 각. 실수 전체의 각. 이제 각이 뭐 한 360도 보면 아니라 720도 이런 것도 가능하죠. 라디안으로 거치면 2파이 4파이 다 되고 음의 각도 있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빡빡 앞으로 도는 것.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둔 게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둔 게 마이너스야. 실수 전체의 각을 다루는 거지. 원위의 점에서 뭘 활용한다? 그렇지 좌표를 활용한다. 이렇게까지 개념 설명을 다시 한다 얘들아. 왜냐하면 삼각함수를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삼각함수를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각사각형 만들어서 이건 알 거야. 여기 세트 잡으면 얘가 그 녀석의 사인이고 코어 사인이고 탄젠트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삼각함수는 이 정의를 대충은 아는데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개념 설명, 기초 개념 설명하는 거야. 오늘 그려. 그죠? 오늘 그려서 이게 중심이 원점인데 반지름은 얼마에도 상관없어요. 반지름 R이라고 하겠습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시초선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위의 점에 이름이 P라고 하자. 그러면 이걸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동경. 그래서 우리가 세트. 그러면 얘랑 똑같잖아. 맞아. 얘가 긴 상태에서는 얘랑 뭐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도 잊지 마. 개념 설명하는 거야. 다시 봐. P가 저쪽 어떤 사분면에 넘어가도 괜찮고 열 바퀴 돌아온 녀석이도 괜찮아. 모든 각은 오른쪽. X축의 양의 방향이 오른쪽에 반직선이 있죠? 이게 시초선이 되는 거야. 원점에서 시작해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니? 이게 세타야. 열 바퀴 돌아와도 열 바퀴 돌아온 그 녀석이 여기 도착했다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돼요? 절대 이쪽 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쪽 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이에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지? 이 점이 X좌표, Y좌표가 있다고 하면 반지름은 R이니까. 동경의 길이를 우리를 R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경은 이 원의 반지름이죠. 콜사인 세타가 뭐가 된다? 콜사인 세타는 R분의 X, 동경의 1이 반지름, 반지름 분의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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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Y좌표 이게 뭐예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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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말이 좀 빠르다 보니까 말이 새는데요. 다시 얘들아 누군가 삼각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원에서 동경하고 좌표의 B로 정의한 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동경의 길이와 좌표, X좌표, Y좌표의 비율, 비율로 정의한 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이 정의 절대 까먹지 마십시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각에 있을 때는 삼각비랑 일치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본면에 어떤 회전을 해서도 점이 위치만 딱 파악되면 X식의 양의 방향과 이로는 이렇게 회전시킨 그 각을 통해서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고 그때 동경의 길이 동경의 길이랑 반지름이죠. X좌표, Y좌표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로 정의할 수 있지 마. 개념만 딱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정답률이 46%밖에 안 되는 이거는 4점인데 잘 들어야 되나. 4점인데 개념 예제야. 객관식인데 46%면 사실상 이제 수능 치러 갈 때는 결정적인 대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돼요. 변별형 문제. 근데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서 개념이 매우 약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 여러분 빨리 이 개념 다시 한 번 잡습니다. 자, 가봅시다. 뭐 별거 없어요. Y는 이래요. 그래, 뭐 Y? 그러면 Y좌표 알려준 거잖아. 그런데 잘 봐. 원이 하나는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어요. 첫 번째 원은 반지름이 좀 커요. 여기 첫 번째 원인 거다. 자, 원 두 개 나왔는데 반지름은 하나가 루트 5고 하나는 3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나는 반지름이 루트 5야. 그렇죠? 얘는 반지름이 3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뭐가 궁금하냐면, 짧아. 반지름은 루트 5짜리 원에서 작은 원이죠. 동경이 생겼어. 그렇죠? 동경. 그리고 각이 이렇게 정의된 거지. 여기가 무슨 각이에요? 여기 알파야. 여기 알파지. 알파야. 그거 봐. 둘 다 이사분면 있잖아.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여기 봐. A점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좌표가 필요하지. 왜? 삼각 B를 구해야 되거든. 삼각 함수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동경의 길이랑 좌표가 필요하다고. 좌표를 구하자고. Y좌표가 먼저 알려줬죠? Y좌표가 2네. 그렇지? X좌표는 얼마겠어? 2좌표면. 제곱해서 더해서 5나와야 돼.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5잖아. 마이너스 2잖아. 이건 그냥 눈 감고 찾는 거야. 됐죠? 야, 너 동경 1이 얼만데? 라고 물었더니. 동경 1이 얼만데? 라고 물었더니. 동경 1을 이렇게 쓸게요. 루트 5. 이쪽이 좌표가 루트 5니까. 동경 1이 루트 5야. 반지름이야. 그러면. 야, 그러면 이 알파. 알파각. 알파각의 2점. 알파의 사인가, 콜사인가 다 얻은 거잖아. 알파의 사인가, 콜사인가 다 얻었잖아. 어? 콜사는 알파가 얼마다? 사실 구하라는 게 구하라는 게 사인이고 콜사인이고 탄젠트이고 다 구할 수 있다. 콜사는 알파는 얼마예요? 루트 5분의 X좌표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 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이 탄젠트는 탄젠트는 뭐 구하라고 하진 않았어? 탄젠트를 그런데 뭐 기분 좋으니까 구해보는 거예요. 얼마예요? 어? X좌표 분의 Y좌표잖아요. 마이너스 2. 똑같은 행동 한번 해보자. 이번엔 두 번째 원은 동경의 길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좀 더 길어요. 3입니다. 3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3 그런데 그때 또 Y가 2인 2사분면의 점이 B네. 이렇게 잡았죠? 이렇게 주황색 여기 베타야.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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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뭐가 필요해요? 좌표가 필요하지. 동경의 길이 3이 주어졌습니다. 좌표. B의 좌표를 내놔라. 삼각함수값을 다 주겠다. 뭐가 되겠니? Y가 2잖아요. 3이 나오려면 이건 좀 무리스네요. 2. 그렇죠? 2. 제곱해서 9가 나와야 되잖아. 2제곱은 4. 그러니까 루토가 맞네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괜찮아요? 그래서 베타도 과거했어. 코스사인 베타. 다구할 필요 없어. 사실 문제는 선생님이 그런데 개념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오라고 다 그려주는 거야. 좌표만 있으면 다구할 수 있다는 거. X좌표 마이너스 루토. Sine에 Sine 베타는 3분의 2. Tanette 베타는 아니면 Tanette 베타는 2분의 아니죠. 마이너스 루토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넣었냐면 딱 봤더니 문제에서 Sine Alpha 코사인 베타를 구하래요. Sine Alpha Sine Alpha 여기 있네요. Sine Alpha랑 코사인 베타의 곱을 구하래요. 두 개 곱하래요. 지워진다. 루토 5 루토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붙어있는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개념 문제 맞지. 개념 문제예요. 개념을 이렇게 까먹었을 때 다시 환기하는 거지. 뭡니까.